참으로 이상한 여행 느낌이 좋고 상쾌한 여행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참 이상한 그런 여행 승객들은 다정하고 자연스럽게 진해져 모두 즐거운 시간 일상생활에서 잠시 떠나 미지의 섬에 남겨진 우리 우리들은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바다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폭한 분노와 무시무시한 습격 잠든 듯한 바다의 어두운 정적을 함께 견뎌야 하는 사실과 숨겨진 얘기치 못할 뜻밖의 사건들 참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